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배보락에서 전력과학을 진행한 윤성범입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 전력과학 첫째 시간인데, 본 수업의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전력과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전력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전혀 생소할 거고, 그 다음에 전력과학은 우리가 학습하면서 전력과학은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그런 것도 제가 방향을 설정해 줄 테고요. 마지막으로 전력과학 공부할 때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거냐, 그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요, 본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예비강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전력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원리, 그 다음에 전력과학의 학습 내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수를 취득하는 게 올바른 목표 설정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력과학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전력과학의 학습 내용부터. 전력과학은 우리가 수업에서 뭘 부르냐면요, 전력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국 전력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우리까지 어떻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바로 전력과학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과학 학습 내용이 뭐가 포함될 거냐. 일단은요, 첫 번째가 일단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한 곳은 어디겠어요? 발전소죠. 발전소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발전소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발전소가 크게 나누면 수력발전소, 그 대표적인 수력발전소가 어디냐면 충주가 있어요. 충주 수력발전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력발전소. 대표적인 화력발전소가 보령화력발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력발전소. 그렇죠? 원주력발전소는 또 어디냐면 울진. 거기에 원주력발전소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새로운 발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자, 그래서 발전공학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했으면,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송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송전설로, 이 송전설로가 바로 송전공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우리가 전압을 갖다가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배전설로가 있어서 우리한테 전력을 보내주겠죠. 그래서 전력공학의 학습 범위는 발전공학, 발전소, 송전공학, 송전설로, 변전공학, 변전소, 배전설로, 배전공학.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게, 그러면 발전소, 발전공학은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송전공학, 송전설로에 대한 문제는 몇 문제 나오느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적게는 8문제, 많게는 12문제. 그러니까 많게 나오면 반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전소하고 배전설로, 즉 변전공학과 배전공학은 합쳐서 보통 작게는 6문제, 많게는 10문제 나와요. 자, 앞으로 저한테 공부할 내용이 이 네 가지. 발전공학, 송전공학, 변전공학, 배전공학.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발전소, 즉 발전공학의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수업할 때는 송전설로, 변전소, 배전설로 이렇게 순서로 제가 수업을 이끌 거고 발전공학은 맨 끝으로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전력공학은 목표 점수를 몇 점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주고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기사 필기 과목에 총 5과목이 있죠?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전력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 있고, 회로이론이 있고. 이 회로이론은 회로이론 및 제공학이에요. 기사에서는, 산업기사는 그냥 회로이론이고, 그 다음에 전기기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목표 점수를, 예상 목표 점수를 제가 전력공학을 70점 정도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력공학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력공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고 보통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다. 그럼 70점이 아니고 80점, 90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균형되게 이렇게 점수, 목표 점수 갖다가 이렇게 균형되게 분부시킨 이유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력공학을 고득점 만든다고 해서 1차 필기시험을 갖다가 합격하는 건 아니죠. 뭐냐면 총 5과목을 어우러서 평균 60점이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5과목 중에서 가장 상당히 힘든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수험생들의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과락의 위험성이 높은 과목이 전자기학도 있고, 전기기기가 있죠.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목은요. 이 5과목 중에서 전자기학하고 전기기기를 상당히 부담색게 느끼고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다른 과목은 점수가 높아서 합격 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자기학에서 40점 이하로 떨어져서 과락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에서 60명커녕 40점 밑으로 떨어져서 과락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와서 과락이 되면 평균염수 무시하고 전부 다 불합격이 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어떤 균형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학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도 조심을 해야 돼요. 당연히 회로이론도, 회로이론도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막상 점수는 높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점수를 먹기는 좀 약간 목표 설정에는 좀 힘들어지는 수가 있는 거죠. 부담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난하게 전자기학, 회로이론, 기기는 60점으로 그냥 목표 설정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더라.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과목을 고득점 맞으려면 시간을 갖다 엄청 투자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런 기술 기준에서 잘못하면 점수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심지어 그런 학생도 본 적도 있어요. 나머지 네 가지 과목은, 네 개 과목은 80점까지 맞았었는데 오히려 이 네 과목을 하다 보니까 기술 기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과락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어느 특정한 과목이 과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두 과목이 문제가 돼서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불합격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기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평균 음수가 60점을 못 맞아서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과목이 과락을 못 면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락을 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설정해서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요. 막상 시험을 보면 전력공학이 90점, 100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합격자들이 전력공학 90점, 그냥 의위로 그냥 딱 맞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예상한 공부할 때 목표 점수를 이렇게 해서 균형대에 공부하라는 뜻이고요. 실제 시험장 가면 회로이론 점수가 80점 육박하고 전자계약도 의위로 80맞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점수 분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전력공학의 학습 방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시간을 충분히 둬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왜 학습시간을 충분히 둬야 되느냐. 전력공학을 너무 급하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면요. 제가 수업시간을 설명하는 원리 위주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르게 암기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러면 전력공학은 학습어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특히 전력공학은 제가 수업시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명했지만 전력공학은 원리 중심으로 왜 전력공학은 발전소 배워야 돼요. 그럼 발전소가 뭐냐라고 배워야 되는 거고 송전설로 그럼 송전설가 뭐냐라고 배워야 돼요. 원리 중심으로. 근데 그걸 암기식으로 하다 보면 이해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점수만 높이려고 그냥 급박하게 공부하는 꼴이 되거든요. 따라서 전력공학은 첫 번째 주의할 학습 방법이 분명히 전력공학은 학습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전력공학은 고득점 전력과목으로 삼아라. 아까 내가 목표 점수를 70점 했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공부하는 게 무난하겠다고 한 거고 70점이 아니고 전력공학을 제 수업을 통해서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전력공학은 80점, 90점 맞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조금만 노력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자, 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눈에 확 띄죠. 재미있어? 재미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자,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전력공학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른 과목처럼 암기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을 흥미로워 버려요. 발전소, 수력발전소를 갖다가 우리가 암기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원리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재미가 없어져. 근데 제가 설명한 내용을 차근차근히 수업만 들어도 아, 전력공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있구나. 재미있어지니까 쉬워지는 거구나. 그죠? 이것 다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수업 시간의 내용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자, 왜 그러냐면 전력공학은 1차의 필기시험 과목일 뿐더러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때 우리가 실기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실기시험. 실기시험일 때 이 전력공학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실기시험에서 전력공학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예 전력공학이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100%가 다 실기시험에서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전력공학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전력공학이기 때문에 전력공학은 필기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목일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2차 실기공학을 할 때 전력공학은 매우 중요한 기초과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내가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 완벽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 왜냐? 우리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게 2차 실기시험이에요. 2차가 무지하게 걱정되는 거죠. 왜? 2차 실기시험은 1차 필기보다 더 어렵더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필기시험은요. 한두 번 시험 보면 거기서 필기학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실기시험은요. 필기학과가 나서 2년 동안 유예를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체중적으로 불합격하는 학생도 많아. 왜 2년 동안의 시험 볼 기회. 2년 동안의 시험 볼 기회를 하면 총 6번 정도 이상을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6번 봤는데도 불합격하는 이유는요. 1차 필기 공부할 때 원리중심을 하지 않고 너무 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2차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 2차 시험은 우리가 주관식 논술형이에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못 쓰는 거야. 따라서 1차 필기를 너무 암기식으로 하게 되면 당장 필기시험을 합격할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그게 2차 실기시험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수학이 약간 짧으신 분들이 어떻게든 붙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급주해서 암기식으로 주입하다 보니까 필기시험은 어떻게 되든 합격하는데 왜? 찢기니까. 어쨌든 6시험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초가 약한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2차 실기시험 공부할 때 완전히 그때부터는 장벽에 부딪히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전기기사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마저 들거든요. 따라서 그런 나중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을 좀 더 해결한 방법은 1차 공부할 때부터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1차 필기에 한 번 떨어지더라도 2차 대벽에서 아주 원리 중심으로 차근차에 공부하면 나중에 합격하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1차 필기를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그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실기시험에선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력공학을 본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금처럼 한 세 가지 즉 전력공학의 학습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장 적절한 감옥별 목표 점수 균형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전력공학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학습 방법은 뭐냐 1번, 2번, 3번, 4번 내용 이거 유념해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본 수업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늘 내용은 전력공학을 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도 나가기 전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약간 도움되는 여러분들한테 참고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짤막하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전력공학 일정서부터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그 다음에 쉽게 그렇게 공부하도록 해보자고요. 제가 그렇게 수업을 이끌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